장미네요. 장미. 서울에서 가져온 장미나물. 눈꽃이 씹혔고 저기도 장미가 넝쿨이 밖으로 이렇게 빨간 장미가 조그맣게 피었네요. 노란 장미는 열심히 피덕이예요. 끝물에요. 빨간 장미가 피었나봐요. 물에 물을 넣으세요. 고춧가루 물을 넣으세요. 고춧가루는 물을 넣으세요. 물을 넣으세요. 그런데 엄청 나는 빨간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국도 필려고 수국도 필려고 이제 준비를 하네요 consigl n icky 멸치 άν serv me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